아..모델지.. 일비상스.. 너다! 쏘웨이야 오늘 하루를 부탁해!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게! 쏘웨이야 귀여워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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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조수석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내 차에 너무 넌 찰떡 풍속이야! 1, 2, 3, 4 B to the eye to the bang bang B to the eye to the bang bang In my eyes 너는 I like boy 괜찮아? 아 진짜.. 저 저기야! 어쩌고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십니까? 진짜 내 얼굴 갈기갈기 찢어져도 너는 안돼 너도 강인하게 굴어야지 너도 원래 안 보였잖아 악어임을 보여줘 어 야 미안! 뭐야 뭐야? 앞에 사고 뭐야? 너네도 사고 났지?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? 왜 안 들어가서 먼저 먹으라니까? 일행 다 와야 들어갈 수 있대 어머 어떡해! 어쨌든 너네가 사는 거지? 너가 사야지! 왜? 너 정말 뻔뻔하다 왜왜왜? 맛있게 먹어 다른 스무디 같은 거 시키라니까 뭐야? 너 교정했어? 응 나 교정했다 근데 너네 교정하고 키스해봤어? 아직 안 봤어 근데 나 진짜 궁금해 내가 급살 풀어줘? 교정기 낀 남자가 카레 먹고 흡수한 쌀 쌀 해줘 야 개똥 똘토한 카레 먹는 느낌이야 야 넌 바람의 기준이 뭐하고 생각해? 바람? 똘토똘한 카레 먹는 느낌이야 야 너 바람의 기준이 뭐하고 생각해? 바람? 바람은 날씨 해, 바람, 비, 구름 이런 거 아니 나 날씨는가 다른 여자랑 연락하다가 나한테 벌렸거든? 연락이 어떤 연락인지? 일단 나 몰래 만났어 둘이? 바람이지 뭐? 그건 바람이지 근데 별일 아니래 그날 너한테 뭐라고 하고 그 여자를 만나봤어? 아니 그냥 잔다 그랬어 야 그건 아니지 난 조금 반대 의견인데? 왜? 남자친구를 믿어야지 아니 잔다고 했는데 잠에 갔는데? 나갔잖아 엥? 너네 약간 꽉 막혀있어 그럼 너도 그런다는 거야? Of course 몰래 만난다고? 몰래가 아니지 대놓고 연락을 했다며 그럼 몰래는 아니지 아 너 진짜 역시 유학하라 유학하라 좀 다르다 그치 나는 프랑스 도겔, 엘젤이 뭐 이런 데 다 유학했으니까 칠레 여기도 아 너네 카레 좋아해? 카레? 교정기 카레? 아니 똥 막 카레 칼 막 똥이 있어 나 똥 일어나 너무 좋아 나 진짜 애도 어떡해 똥 일어나 계속해 근데 진짜 비밀이거든? 아 근데 진짜 너네 어디서 가서 말하지 마라 나 송강하고 도규성한테 DM 보냈거든? 답장 왔어 나 이거 뭐라고? 송강한테는 혹시 송강호님? 근데 아닌데요 찍찍 이렇게 왔고 조규성님한테는 언제 연습 안 하냐 그랬더니 토하는 이모티콘 토요일 날 안 한다 야 미쳤나 봐 내일 토요일이지? 아 어떡해 토요일이네? 둘 다 사귀다 들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? 아 그러면 먼저 만난 조규성? 그래야지 내일 만날 거니까 토요일이잖아 아 어떡해 아니야? 야 가방 못 들고 가지? 그래 스웨이어 들고 갈까 짠 뭐야 이거봐 근데 엑스라지? 엑스라지가 뭐지? 루이비통 안 있지? 나 루이비통쟁이야 너 스웨이어 쟁이잖아 나 유명한 똥쟁이 루이비통쟁이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든데 어디서 났어? 이 전에 들던 가방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아나바다 어플에 판매 찍어서 올렸더니 등록하다가 바로 나오더라고? 이번에 이걸로 교환했잖아 그러면은 야 이거를 백화점에서 사는게 아니라 교환을 해서 가져온 거라고? 그래 새 거야? 응 조금 보태면 신제품부터 살 수 있어 야 너도 해봐 야 너네 쟤 진짜 많겠다 야 스웨이어? 바꿔버려 너 진짜 말소심해? 아 미 나와라 죽기 싫으면 나와라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온다 좋네 스웨이어를 바꿔봐 감정이라도 올려볼까? 응 가봐 쏘이야 죽 감정만 바라보는 거야 혹시 너 들었을까봐 하는 소리야 아이디야 그냥 감정만 너의 가치만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다 한 1억은 나오지 않았을까? 모조품으로 의심되어 접수발려대였다? 모조품이 뭐죠? 접수발려대였다 근데 반려백이긴 해 맙소사 너 개 탔다 너 지금 신상이여가지고 얘네가 지금 검수할 수 없는 거야 역시 너 나의 최고의 백이야 안 입국으로 와 그만해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캔 엄지를라해요 제가 라이브를 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어려운 공고를 따왔거든요 뭐 뒤에 제 소요에이아가 있지만 샤넬 공고입니다 대박 짠다 샤넬 공고라니 대박 좋은 밤 보내시고 저 내일 되게 중요한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언니 가지 마요라고 하는데 점점 일단은 나 눈물이 차오르지도 내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꼴 너네한테 보여주기 싫어 안녕 안녕 와 나 진짜 라이브 와 와 너무 빨리 걷나 아 배 너무 뭐야? 야 무슨 가방이 방구 때문에 넘어져 어이가 없네 너 안되겠어 중요한 날이니까 얼른 빨리 자 안녕 어이게 네